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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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서울나 오늘 아침 뭐해요 우리 떡국 떡국? 떡국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엄마가 만든 음식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만두 떡국 만두 떡국 떡만둣국이다 그치 떡국이 만두 좋아해? 만두 좋아해 떡국이 만두 먹고 뭐할거야? 놀거야? 우리 세배하기로 했잖아 세배할거야 안할거야? 세배하고는 세배하고 뭐할까? 놀을까 놀을까 자 엄마 오늘 한 살도 먹어야 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진짜 처음에 설날 그냥 우리 가족 셋에만 보내는거에요 왜 우리 가족 셋만 있을까요? 누가 코로나 걸렸어 나 아니야 여기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요 고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프실까봐 이번에는 그냥 우리 셋이 하고 다음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놓고 그리는데 조금 마음이 조금 소원하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아침은 떡국 여기 안에 뭐뭐 들어갔어요? 떡 만두 계란 동이 것도 보여달래 동이 오늘 진짜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먹을 수 있을까? 동이 혼자 먹을 수 있어? 엄마 혼자 먹어 아빠가 와 아빠가 와서 먹어 아빠 빨리 와요 아빠가 먹어야 우리도 먹을 수 있어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이 하트도 한번 해줘 아 어 이거갔다가 그가 입어서 여기 다시 앉아 예 이제 엄마 아빠 한마디 하는거야 알았지 동이 2022년도 우리 2년 너무너무 용기 있게 어린이집 잘 가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많이 커서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우리 2023년에도 더 행복하게 지내보자. 알았지? 이제 엄마! 에릭, ты был очень большой молодец. ты привык к садику. у тебя появилось много друзей. много новых вещей ты попробовал, да? много нового сделал. поэтом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ебе желаю стать еще смелее, еще сильнее, еще выше, да? и быть здоровыми, никогда не болеть, да? и радоваться жизни, каждый день улыбаться, и быть счастливым, и все пробовать! Ура! внедырная! 엄마 아빠 précédой, давай держ yeah! quandoına cache! 엄마ouri want your baby. 자, 이제 저녁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동희, 오늘 하루 어땠어? 왔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 하동차 놀이. 하동차 놀이가 좋았어? 네 우리 저희 오늘 저녁은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댁 다녀오시면서 저희 집 앞에 이거 갖다 두셨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어서 들어오시지는 않고 구절판 그리고 이거는 새우전인데 제가 새우전을 조금 실패했댑니다 그런데 동이가 되게 잘 먹어요 동이 맛있어? 맛있어 자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엄마가 아까 2시간 동안 산책을 밖에 했거든요 행복했어 그래서 지금 배고프겠어 그래서 빨리 먹고 그냥 영화 보자 그냥 엄마, 여보, 엄마, 아빠 사랑 덕분에 우리 저녁 생겼다 이번 설날은 일 안하고 밥만 오늘 먹었네 미안 저희는 오늘 저녁을 먹고 동이랑 영화 한 편 보고 잘 생각입니다 동이 영화 보고 싶어? 원래 이거 구절판 소스 같은 거 없어? 구절판은 원래 소스 없어요 내가 이렇게 먹어야 돼? 어? 안 들어갔는데? 그리고 남편은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내가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없는데 오늘 아빠가 뭐 했지? 형이 오늘 아빠 뭐 했어? 형이 오늘 아빠 뭐 했어? 몰라 몰라? 생각해봐 아빠가 아침 먹고 뭐 했어? 안 방했어 비밀? 아아라? 그 맛있지? 엄마가 오늘 영화 봐 봬대요 그래 영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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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많이 받으세요